자기야, 누웠어? 나도 씻고 누웠지. 자기 또 안 씻은 거 아냐? 오늘 우리 되게 피곤했다, 그치? 나 이렇게 누워서 자기랑 전화하니까 자기가 내 옆에 있는 거 같다. 자기도 그래? 자기야, 우리 오늘 먹었던 거 그거 되게 맛있지 않았어? 다음에 우리 거기 또 가자. 그래. 아니면 지난주에 간 곳 있지. 거기도 나 또 가보고 싶어. 사실 뭐 자기랑 같이 가면 다 좋게 하지만. 자기야, 자기가 맨날 그랬잖아. 나랑 통화하고 있으면 잠 온다고. 오늘은 피곤해서 잠 되게 빨리 들겠다. 그치? 난 자기 목소리 많이 듣고 싶은데. 자기도 그래? 자기 내일 일 가야 되니까 오늘의 여기까지만 통화하자. 우리 통화할 시간은 내일도 있고, 모레도 있고. 내가 살아있는 한 매일 매일 통화 많이 하자. 이제 잠이 좀 와? 나 서운해지려고 그러네. 맨날 나랑 통화하면 잠 온다고 그러고. 자기야, 이불 덮고 요즘 날씨 추운 거 알지? 보일러 세게 틀어도 얇은 이불이라도 꼭 덮고, 이불도 발로 차지 말고. 알았지? 나 자기 믿고 그러면 나도 잔다? 감기 걸리기만 해봐, 진짜. 감기야. 내가 뽀뽀해서 다 옮길 거야. 자기 감기 나한테 다 옮길 거라고. 그러니까 나 아프게 하기 싫으면 아프지 마. 이제 진짜 진짜로 끊을게. 자기 내일 일 가야 되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잘자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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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meny